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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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캅이 그나마 조금 있어요 티어 대비 티어 대비 그니까 독일 중전차트리에서 티거랑 이치론은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표현하자 티거는 살짝 좋음 킹타 호구 이치로 평타 200 와.. 호구 하나씩 건너뛰네 계속 9cm랑 10cm 다른게 좀 많죠 근데 그냥 9티어 타세요 넘기지 말아요 그거 그 길을 가지 마소 ㄷㄷ 더 많은걸 기대했건만 킹타를 보면 사람이 외모에만 신경쓰면 내실이 없어진다는걸 알게된다 워게이놈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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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ㄷ ㄷㄷㄷ 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mmm 감사합니다替 킹타가 딱 집히는 단점이 있냐구요~? ㄷㄷㄷ가 막 tinham 개소리를 하고있어 저거는 늦질거리지 장점이 없는데 다단점인데 킹타 딱 집히는 장점 잘생긴 킹타 외모로 가자 외모로 킹타 이거 잘하면 지나갈때 자산공은 맞박 가능하겠는데 이거 아 되게 박을까 이거? 자산공은 해던거 하면 자산공은 저 못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유 이리씨 맞박 어 탈모 주제에 탈모 어? 야 야 개 말도 안된 야 미친 아니 여기가 어떻게 어디에 뚫린거냐 주포 뚫린거야 지금? 다 죽자 이 새끼들아 그냥 아니 아니 좀 센거 좀 센거 빨리 지나가야되요 뒤에 마우스가 얘네 튀어나오는거 봐줄까? 센트럴이 나 아직 못봤는데 얘가 맞네 자 이거 상공비 피관리를 해야 라인을 이긴다 임마 어? 어? 아이고 이씨 자이씨 한 대 더 때려야지 니가 빠르잖아 나이씨 비치겠네 어 더 많은걸 기대했거니 우키로는 온몸이 상감되라 맞으면 안되요 스타교 어 쏴 쏴 버려 어 아니 도와주던가 아이씨 빼야겠다 장전 끝나간다 상공비는 야 60tp 올라온 60tp 쟤야 빤스러닝이 조졌다 이거 아니 우리 마우스가 왜이렇게 외곽으로 돌아 쟤는 당장 중앙 박살나게 생겼는데 지금 아 지형버그 지형버그에요 이거 지금 실루엣이 뜨는데 쏘면 병맞잖아 아 아 60tp 저거 어떻게 해결하냐 진짜 저거 아니 니가 얘를 쌩까고 들어오면 아휴 야 이거 누가 막아 잠깐만 나이스 걔도 한번더 걔도 한번더 걔도 야 나 노린다 나 노린다 한번더 야 물었다 야 야 뒤에 마우스 가셨고 꺼자마렷 차 돌려 차 돌려 한대가 맞아봐 한대가 맞아봐 한대가 맞아봐 야이씨 아아 때려 때려 아니 뭐하냐 정신차려 아니 이새끼 왜이래 아니 우선 고폭 박자 안되겠다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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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 야 뒤 야 뒤 아이씨 안된다 니 아부지 안돼 온다 안돼 야이 칼라팜 제발 자지포로 양념 좀 쳐주세요 자지포로 양념 좀 쳐줘 한방에 안죽잖아 저거 고폭 고폭장전 칼라모 근데 얘도 고폭마자자지포맞아가지고 얘가 상태가 안좋아 지금 아아 나 그치겠네 고폭 쏠거 같은데 아이고 씨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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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고폭한번 더 아구 구축들 오나 드디어 게임 시작 10분만에 오나 라인으로 아 이거 어떡해 이거 한대만 맞아봐 와가지구 아아아아악 하아 졌다 씨발 풀피사공공 우리 사공공 어딨어 아이씨 게임이 작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치로도 못잡았구 오우 이거 깔끔하게 이치로 잡자 티팟 그러면 할만하다 깔끔하게 차름 돌려봐 얘 잡아야돼 제발 아이씨 야 정신 차려 야 씨야 이게 방황 방황하는거 봐 에임 지금 옆으로 쏘라구 우리 사공공 살아있냐 이거 아니 여기서 CG를 막으면 어떡해 ут 그렇기 형이 거기서 왜 나왔다리 떠올랐다 가즈아 안데 안돼 안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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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스티라브가 스콜지를 잡아야되요 차돌려 야 스콜지 잡으러 가자 스콜지 잡으러 가자 야 너 1번 1번 뽑기는 할 수 있다 야 뭐야 우리 상공은 죽었어? 좋대 1번 뽑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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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아 역전할 수 있던데 이거 야 무승부로 가자 안되겠다 야 무승부로 가 5 더 많은걸 기대했건만 3 소보가 앵벌이 할만한 골탱이 있을까요 로루 호주센츄이어 어 스트라버가 내가 볼때는 그냥 무승부 각보고 빤스런 친거같아요 에 야 3사 풀피야 미친 야 이거 안돼 쏘지마 걸려 수풀 수풀 들어갔을때 좋아 쏴 왜 또 안쏴 이 때는 진짜 까마 야 추노꾼 온다 조졌다 이거 야 가만히 있자 그냥 쏘자 쏘자 쏘야돼 쏘세요 야 안쏘는게 낫겠다 와 다같이 왔네 야 잠깐만 쏘면 안됐다 야 생체육감 봐 이거 어 무승부 각본다 그냥 와 같이 따라왔네 4,5,5가 아니 이게 위장이냐 아니 이렇게 했는데 안걸린거에요 지금 자 일본인 둘 남았습니다 상대방도 일본인이 다 이 무승부조 이러면 버티기만 하면 돼 얘도 그냥 직사각 잡고 있고 아 사실 이게 질게임이 아닌데 이거 아이씨 존버 존버 이게 존버다 이게 존버다 근데 이상한게 아니 스콜지랑 T34랑 4,5,5가 봐본게 뭐냐면요 지들이 육감이 떴는데 아이씨 존댔다 야 4,5,5가 그나마 정상 레이팅이 제일 높아가지고 육감뜨고 찾아옹 잠깐만 야 빤스로 쳐 안돼 야 도망가 야 뒤에서 쳐다보네 3,4가 싸움을 선택하나 안돼 안돼 야 이거 스팟 뜨면 뒤진다 이거 스팟 뜨면 뒤진다 이거 야 가만히 있어 잠깐만 스탑 저스트 스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8초 5초 4초 3초 2초 야 됐어 이건 이겼다 이건 이긴거에요 킹승부 에이스 5,955 딜에 4킬이에요 이게 지금 9,913 인데 용맹한 자왕 더하면은 순경이 지금 1,400이 넘어요 무승부인데 에이스죠 아 아 개힘들었다 진짜 게임 아까 마우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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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뭐야 스트라우가 0 딜이야? 연레발 연레발 쓰고 0 딜? 진짜 어메이징한 판이었다 진짜 진짜로 자 이치로도 에이스를 땄기 때문에 달아주죠 하하 짜잔 주포 색깔 뭐 어째서요 잘 보이잖아 조림 사양이 헤 사양이 네너아 지낸 사양이 철리 자 궁합아 하하 샹 적은 생명 한글자막 by 한효정